리스펙급 개봉식입니다. 인기 가져와서 만든 이지선단 콤보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자 여기서 오늘 하실거에요. 원투어퍼로 가실겁니다. 원투어퍼로. 원투어퍼 펀치도 3개를 해놓고 위로 그리고 훅 로킥. 요게 1번입니다.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투어퍼 다이들 먼저 하하하하. 그리고 위 위 로킥. 스트레이트 훅이에요. 요게 1번이면 2번은 원투어퍼 똑같죠? 이 한데 어퍼로 가두를 쫙 밀어두면 바디가 열립니다. 그리고 훅 로킥.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선호해요. 원투어게 하고 딜어놓고 바디. 호킥까지 해주시는게 1번방 2번입니다. 원투어퍼 위에 훅 로우. 원투어퍼 아래 훅 로우. 요거 손을 한번 치고 받아볼게요. 섞어서. 자 한 번씩. 어퍼어? 아!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아직 잘 모르니까 원투어퍼. 해놓고 콜보! 바디 스트레이트 오른손은 팔꿈치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맞으시면 되요. 원투어퍼 아주 간격하겠고요. 아! 오! 네. 자 원투어퍼로. 띄워보! 콜보! 원투어퍼로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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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맞을까봐. 자 그 다음에 3번. 다음 짓으로 빨리 빼겠습니다. 제가 아까 선언했던 원투어퍼 주시고. 위로 올렸죠. 바디까지는 똑같아요. 그 다음에 훅을 위로 주고 로킹이. 3번. 그 다음에 원투어퍼 똑같이 밀어놓고 바디.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하는게 4번입니다.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먼저 원투어퍼 해놓고 바디까지. 이게 지금 제가 4번을 맞을거죠. 그 다음에 원투어퍼. 반지대표. 다 dachte. 사기시간이줘. 아이고. 한 번 해보고. 잡았다. 네. 더. 다. 띄워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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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! 다. 띄워보! 대신다!